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존재라는 점입니다. 자기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다는 것은 주변도 둘러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다음 세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6월 21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간표는 한국사회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점점 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일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의 그런 삶의 질과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일이지만 젊은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최근 들어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앞으로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 사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주당 15시간에서 39시간 근무하는 것을 뜻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15시간 미만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양질의 그런 노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단시간 근로자는 299만 명에서 443만 명으로 그러니까 4년 동안 1.48배가 늘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92만 명에서 156만 명으로 1.70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추세는 문정부 들어서 좀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이에서 꾸준히 이렇게 관찰되어오던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도에 18만 6천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2년도에는 46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추세가 최근 들어서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현재 경기 회복세가 완연합니다. 수출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고 수출 물량을 실현하는 선박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환경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쑥쑥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156만 4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지난 4월하고 5월에 두 달간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0만 명이 늘었습니다마는 그 60만 명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바로 단기 그런 근로자와 초단기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에 비해서 61만 9천 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30만 2천 명이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아마도 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2020년도에 확보된 33조 원 상당의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정부는 이 같은 수치를 가지고 고용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아마 공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재정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2017년도에는 16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33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빈 강의실에 불을 끄는 일이라든지 라텍스 침대, 방사성의 검출 측정, 제로페이 홍보, 전통시장 환경미화, 환경오염행위 순찰, 산림병 해충 예방, 농가 일손 돕기, 해안쓰레기 수거 같이 결국은 해당 사업에 그냥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일부의 돈을 받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사실 일자리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최고의 복지입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데 가장 긴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정부들에서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은 고용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고용주인데 고용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계속해서 강행해 왔다는 겁니다. 현재처럼 고용주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또 고려하지 않는 채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면 한국의 고용환경은 앞으로 점점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통계자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지 않더라도 며칠 전에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훈천 사장의 목소리는 고용주 입장에서 한국의 고용문제의 실상을 착하게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 사람을 고용해 쓰는 사람 입장에서 문정부 집권 4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는가라는 부분을 너무나 리얼하게 그렇게 고발한 사람이 바로 배훈천 사장입니다. 고용하는 사람들의 지불능력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의 피해는 결국은 배훈천 사장의 입장에서는 함께 일어난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배훈천 사장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자영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친고용주 정책을 사용해야 역설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경직된 노동시장, 친노동 정책의 지속, 사업 환경의 악화, 제조업의 그런 해외 이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고용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될 정도로 사업 환경이나 고용 환경이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문정부 들어서는 내놓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증가시킨 심지어 부동산 정책도 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면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저런 명분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종 결과라는 것은 사람을 내보내는 쪽으로 또 사람을 더 이상 뽑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노동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그런 40대나 50대가 아니고 가장 큰 피해는 이제 오랜 기간에 하급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문을 로크하는 사람들이 단기 근로자나 초단기 근로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깊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모든 게 다 유연하게 돌아가야 그렇게 해야 양질의 일자리들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